애슐리,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가봤을 뷔페로 저 역시도 몇 번 가봤는데요 바로 이 애슐리에서 3,990원이라는 가격으로 애슐리의 인기 상품들을 포장 판매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초밥부터 지라시스시, 후토마키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격 대비 퀄리티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 외에 애슐리의 인기 상품도 몇 개 구매해서 가성비가 좋은지 리뷰해보았으니 어떤지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애슐리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3,990원 포장음식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 위치한 NC백화점 강서점이에요 정확히는 NC백화점 지하 1층에 위치한 팀스클럽으로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파는 마트인데 바로 이 마트에서 3,990원에 만나는 애슐리의 음식 즉 월드델리의 상품을 만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바로 지하로 향했고 쭉쭉 들어가 보니 어렵지 않게 월드델리의 음식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음식은 크게 파스타와 료끼, 치킨, 중식 요리, 초밥, 샐러드, 디저트, 아시아 음식 등 월드델리라는 이름에 맞춰 그 종류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일단 저는 가장 큰 관심사인 초밥 코너를 향했는데요 처음 눈에 들어온 건 후토마키로, 생연어, 새우튀김, 유부, 계란이 밥보다 알차게 들어있었습니다 가격은 균일가 3,990원이고 총 4개가 들어있어 개당 약 1,000원꼴인데 크게나 내용물을 봤을 때 가성비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 외에 메밀면을 넣은 소바 막기와 다른 롤 종류가 있었지만 회가 들어가진 않아서 빠르게 패스하고 바로 옆코너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긴 초밥들이 있었는데요 초밥은 생새우, 계란, 생연어, 가리비, 새우가 든 모든 초밥, 생연어 초밥, 새우초밥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다는 생각이 든 생연어 초밥을 골랐는데 총 5피스가 들어있었고요 회가 생각보다 도톰하고 초밥 자체의 크기도 작지 않아서 3,990원에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 코너엔 지라시스시가 있었는데 토양염된 밥 위에 재료를 얹은 떠먹는 초밥이자 회덮밥인데 이곳엔 총 3종류가 있더라고요 그 3가지는 새우, 바다장어, 연어로 각 대표 재료들이 조금씩 얹어져 있었고 그 외에 붉은 빛깔의 단무지와 게맛살, 날치알, 계란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걸 고를까 고민하다가 장어 지라시스시가 인기 1등이란 식으로 적혀있어 3,990원에 파는 장어 지라시스시를 담고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이번엔 샐러드와 시원하게 먹는 음식이 있는 코너였는데 미나리 쫄면과 미나리 오징어 초무침이 특히 눈에 들어와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코너엔 또 초밥이 있었는데요 여기엔 양념을 더한 초밥과 롤초밥, 유부초밥이 있었습니다 롤은 그냥 연어를 얇게 얹은 롤이었고 유부초밥 위엔 타코와사비, 아보카도, 양파 생연어, 참치마요 이렇게 있었는데 알찬 크기를 자랑해서 유부초밥은 하나 골라봤고요 초밥은 명란 마요 새우, 간장 새우, 새우 계란 이렇게 새우 베이스에 양념을 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초밥은 앞서 본 초밥과 마찬가지로 5개씩 들어있었는데 새우 계란은 토핑이 더욱 알차서 4개만 들어있었으나 그럼에도 가성비적으로 괜찮아 보여서 이것까지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음식들도 몇 개 담아서 구매해 보았으니 얼른 집에 가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음식들을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가져와 보니까 정말 음식이 많은데요 과연 3,990원에 파는 이 음식들의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볼게요 우선 가장 처음으로는 연어초밥 총 5개가 들었고 회는 생각보다 도톰해요 그리고 초밥을 사면 반드시 따라오는 와사비랑 간장은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있는 간장과 와사비를 더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간장과 와사비가 따로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이 밥이 꽤나 새콤하고 짭조름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담백합니다 간장 없이 먹는다면 조금 많이 허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 연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노르웨이나 스코틀랜드, 호주 이쪽에서 생연어를 많이 받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곳의 생연어는 칠레산 제가 이 칠레산 생연어에 대해 알아보니까 칠레 남부, 즉 남극 쪽에서 양식한다 하고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먹는 대서양 연어로 보였습니다 아마 비교적 낯선 산지이다 보니까 좀 더 저렴하게 들어와서 다음과 같이 가성비 좋게 파는 게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이 연어는 단순히 생연어를 썰어준 느낌보다는 한번 숙성을 거친 낮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퀄리티는 상당히 챙긴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밥이 많이 싱겁다는 거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사이즈 하나하나가 커서 가볍게 배치우기에는 괜찮은 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먹을 건 소토마끼 회김밥이죠? 지금 보시면 연어도 생각보다 적지 않게 들어가 있고 계란, 새우튀김, 유부, 밥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개당 천원이면 이 또한 좋은 가격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장과 와사비를 더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우선 입에 넣었을 때 달콤하며 짭조름한 유부 맛이 가장 먼저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는 안에 들어간 재료들의 식감이 살짝살짝 느껴졌다 딱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뭐 새우튀김의 맛이 강하다든지 계란 맛이 크게 튄다든지 연어의 맛이 막 도드라진다든지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안에 들어간 재료가 부드러운 유부회 김밥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적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먹을 건 새우, 계란, 초밥 요새 회전 초밥 전문점에 가면 다음과 같이 계란 위에 새우를 얹어주는 초밥이 많이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조합 괜찮긴 한데 막 매니아들이 좋아할 그런 맛은 아니고 그냥 대중적으로 초밥을 즐기는 분들이 어? 이런 것도 있네? 이거 되게 알차다 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초밥이죠 아무튼 이것도 앞서 먹은 회김밥과 마찬가지로 총 4개가 들어서 한 피스에 천 원꼴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회전 초밥집에서 이거 한 피스에 거의 이 천 원 가까이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사이즈나 퀄리티나 아주 가성비가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불로 위, 위를 살짝 그을려서 불량의 소스맛감께 싹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어서 달큰하며 감치맛 좋은 이 계란의 맛이 싹 올라오는 게 딱 와사비만 더 해먹으면 정말 대중적으로 맛있게 드실 만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다만 뭐 회를 좋아하는 분들 회매니아 분들을 만족시키만한 맛은 아니지만 그냥 가볍게 초밥을 즐기시는 분들 이외에는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장어 지라시 스시 지라시 스시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찌라시 있잖아요 뿌려진 소문 같은 거죠 그 말은 이제 일본어 지라시에서 온 거고요 이 지라시는 흑불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계란, 날치알, 게말살 같은 걸 초양념된 밥 위에 뿌리고 베트남산 바다장어를 양념해서 얹었습니다 이 하나의 가격은 3,990원 4,000원 꼴인데요 4,000원에 이 정도면 가성비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따로 소스가 들어있던 건 아니니까 한번 이대로 먹어볼게요 네 조금 슴슴하긴 하지만 간장하고 와사비 없이도 먹을만 했고요 그리고 이 장어의 맛은 첫 맛은 살짝 비렸어요 그런데 그 비린맛도 이제 먹다 보니까는 금방 사라지고 이 장어 위에 뿌려진 데레야키 소스의 달큰함에 가려지더라고요 그 외에 밥 위에 뿌려진 재료들은 뭐 적당한 간과 식감을 더해줘서 밥맛만은 떠먹는 추억이다 라는 느낌이 아니고 가격 대비 그래도 알차게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음식이었습니다 비린거에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이 음식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가격 대비 나쁘지 않게 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미나리 오징어 초무침 미나리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외에는 싹 다 오징어예요 이 오징어 양을 봤을 때 가격은 참 괜찮은데요 다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촉촉하고 야들야들한 오징어가 아니고 짬뽕이 들어가는 살짝은 묵직하고 어찌 보면 좀 뻑뻑하다고 느끼는 그런 식감의 오징어로 충댑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미나리가 굉장히 향긋하고 소스도 살짝 찍어나니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운맛이 은근 있는 편이네요 식감은 제가 앞서 예상했듯 묵직하고 한편으로는 살짝 뻑뻑한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모둠 유부 초밥 지금 제가 가져온 건 연어, 타코와사비, 참치, 아보카도 이렇게 사종입니다 이것도 개당 천 원꼴인데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생각보다 큰 편이에요 그리고 위에 고명이 막 엄청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연어 맛이 살짝 묻어있는 밥이 많은 유부 초밥 딱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런데 밥 양이 너무 많다고 해서 막 싱겁다거나 돈 벌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그저 3,990원 약 4,000원이라는 돈으로 적당히 배를 채우고 싶은 분들에겐 괜찮은 메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산물이 포함된 음식은 전부 먹어봤는데요 3,990원에 엄청난 맛과 퀄리티를 바랄 순 없지만 이 정도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초밥 말고 다른 메뉴도 많았잖아요 그중 제 눈에 띄었던 메뉴 몇 가지도 간단하게 리뷰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먹을 건 미나리 매콤 쫄면이에요 이건 오징어 초무침과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구매했는데 일단 고명이 많지 않아 면이 정말 많았고요 쫄면이지만 소면과 쫄면이 섞인 듯한 느낌이라 엄청 쫀쫀하진 않았습니다 맛은 아주 무난하게 새콤달콤 매콤해서 오징어 초무침에 탄수화물이 필요하다면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투운밭 요끼라는 걸 먹어봤는데 이건 크림 소스에 고춧가루의 매콤함이 가볍게 묻어있어 마냥 느끼하지 않았고 요끼는 감자 수제비 같은 느낌으로 식당인 요끼보단 밀도가 높고 더 수제비같이 쫄깃했습니다 고명으로 새우 3마리가 전부였지만 약 4천원이라는 금액에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게 느껴졌네요 그리고 다음엔 바베큐 폭립을 먹었는데 이건 토마토 피레가 더해진 바베큐 소스 맛에 고기는 엄청 질기지 않았지만 수분감이 적어서 막 엄청 부드럽지도 않은 가격 대비 무난무난한 퀄리티였습니다 총 5조각이었는데 나름 살도 잘 붙어있고 했기에 폭립을 좋아하신다면 관심에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그니처라고 하는 순살치킨을 먹었는데 이 또한 가격 대비 양이 깡패라서 기본만 해도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기본은 충분히 했고 튀김옷이 얇고 고기의 퀄리티는 브라질닭 다리살로 적당해서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만 먹는다면 이 역시 아주 만족하실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애슐리에서 만든 상품들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이 애슐리라는 곳이 해산물이 특화된 곳이 아니다 보니 제가 리뷰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밥 쪽 음식들이 생각보다 다양했고 그리고 가격 대비 퀄리티도 괜찮아서 제 리뷰를 보시고 이 음식이 괜찮아 보인다면 나중에 한번 방문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 이 애슐리 투고는 킴스클럽 강서점에서만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인기가 많아서 강남점에도 입점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가격을 고려했을 때 정말 만족스럽게 먹었던 오늘의 리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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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